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심사위원장을 맡은 모델의 앤더테인먼트 대표 홍영희 인사드립니다. 네, 여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참가하시는 참가자 전화 전화전화에서는요. 무대 앞으로 이렇게 오시는데요, 천천히. 자, 그러면 차감으로 1번부터 32번까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자, 이쪽 끝까지 오세요. 자, 천천히 치마 높이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참가자는 전화 32명인데요. 총 32명인데 남자 분들 포함해서 제가 명단을 한 번씩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자는 1번 임지영, 12번 유명환, 네. 네, 32번 위명환, 네. 위원치, 32번, 32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 지금 다 앞으로 다 모이셨는데요. 저희 이번 김진코리아에서는 정말 다른 데보다 뇌원도 많고 아직 너무 멈추신 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2020년 한류 월드스타, 궁중코리아, 총북 청주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진해를 맡은 장수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자, 우리 모델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앞으로 오실 텐데요.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델님들은 자, 이쪽으로 가서 인사하시고 워킹하시고 자기소개하고 그 자리에 오셔서 아까 리허설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긴장을 쓰시고 편안한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즐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진코리아, 참가번호. 자, 다음은 참가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가수이자 아주 멋진 오늘 모델로 나오셨네요. 자, 유명환, 참가번호 12번입니다. 여러분, 참가번호 12번, 대한민국 77대 입금임으로 오늘 취임하고 싶은 유명환입니다. 네, 너무 부드럽게 말씀 잘해주셨어요. 정말 여기 우리 심상위원 선생님께서는 예전에 궁중코리아 또 예전에 2015 궁중코리아 퀸도 나오셨고 반구들이 나와 계십니다. 자, 아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2020 하이오 월드스타 궁중코리아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배우에서 다시 최적한 MC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금상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유명환 강진비 신사위원님께서 수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명환님 축하합니다. 자, 종룡으로 인사받게 강진비 신사위원님께서 부탁드립니다. 부릅도 웃고 손으로만 해도 크게 써봐 모든 실을 잊고서 웃어봐 그대 크게 웃어봐 나의 인생을 위해 나의 인생을 위해 나의 인생을 위해 나의 인생을 위해 бол이